안녕하세요. 큰자발TV. 큰자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리고 한국 날짜로는 8월 15일. 오늘 강복절이네요. 저희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을 닦히셨던 우리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전쟁 영웅들. 진짜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 미국 와서 있는 거고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이제 조금 갔어요. 이제 조금 갔어요. 일단은 박스는 아마존에서 만든 거고요. 아마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 가방은 이번 신체 제가 되게 오래 냈어요. 그게 한 5년 전. 근데 이 안에 제가 뭐가 드는지 몰라요. 진짜 막 모달갖고 뒤보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한번 꺼내보려고요. 약간 오늘 영상도 지날 수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사랑하고 진짜 8월 15일 강복절 다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박스. 얘를 비켜갖고. 일단 올려주세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웃음. Hessen! 펜트. 야! 잘 이거는 저기. 잘! 지금 이 derechos은 라이브 너무 안겨서 essa 거야. 정말 웃음이 안겨서? 지금 시작합니다. 진짜 웃음이 안겨서. 그냥 웃음이 안겨서. 진짜 웃음이 안겨서. 진짜 웃음이 안겨서. 진짜 웃음이 안겨서. 지금 웃음이 안겨서. 됐음. 시험이 안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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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치워요. 우리 와이프 지금 어피스에서 손님 받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솔직히 모자는 조금 귀엽지 않아요? 그 이번에 다시 언박싱 했는데 강복절 8월 15일 다들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